H.Y.N.F. 하이! 잘 지내고 있나요? 응. 저는 열심히 촬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아서 시간이 좀 남아서 윤사나랑 같이 윤사나랑 같이 와쥐 바보랑 같이 와쥐 each other 여자랑 같이 뭐 사러 가고 있어요 summggggq 사러 가고 있습겨 뭐 사는지 아는 사람 퀴즈퀴즈 여러분 퀴즈 퀴즈퀴즈 퀴즈퀴즈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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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데 퀴즈 퀴즈の즈 어떤 거 사는지 아는 사람 오 이제 좀 오 rol 김밥 정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겁니다 뭐죠? 바로 제가 필요한 용품들을 지금 사러 가고 있어요 아이템들을 사고 가고 있습니다 저의 선배님 정글 선배님이기 때문에 형이 준비물 사는 걸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형이죠 멋있지 형 밖에 없지? 자 운호 형에게 편지를 써 보겠습니다 운호 형 정글 제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운호 형의 하는 걸 많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형이 아주 애교랑 그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애교랑 형이 곤충 같은 거 나오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름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조사를 좀 얻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도움받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디 가는 거야? 저는 미얀마 편으로 나왔습니다 미얀마 기사랑 다 나왔을 거예요 미얀마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어머... 어리 갈지 모르겠지만 미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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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는 아주 좋은 나라지 그치 그렇지 흥책에 있는데 여기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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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머리에는 없어요 그거 뭐냐 어? 화보같애요? 네 화보같애요 우리 상아도 화보같애 저요? 네 우리 상아 매미같다 잡아라 방송이 아니에요 거의 다 도착을 해서 그래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려볼까요 잘 차고 오도록 할게요 네 잘 차고 우리가 잘 갔다 오도록 할게요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찾아올게요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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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